안녕하세요. 두베세션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영업기획 창출, 아까 SQL이라는 리드를 어떻게 SQL로 만들 것인지 또 신규 리드를 어떻게 우리가 발굴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B2B 컨텍스트 마케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하면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정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제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보여드린 세 가지 고민들은 모든 기업마다 다 갖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사장에서 명함 받았는데 영업이 명함 받아왔는데 웨비나리에 가지고 리드는 나왔는데 DB는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영업기회로 전환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또 우리가 오프라인 행사 했는데 그거에 대한 가성비죠 결국. 돈은 얼마 썼는데 오프라인 행사에서 이거 가성비를 더 높일 수 없을까? 왜 오프라인 행사에 똑같이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또 신규 리드는 어떻게 우리가 좀 스마트하게 창출하고 또 채널이건 영업들한테 어떻게 효과적인 세일스 키트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그동안 모든 마케팅 기업들의 다 공통적인 고민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 2년간 저도 여러 가지를 지금도 옹공인 중이고요. 토크하이티가 사실은 그동안은 이 세 가지 고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도 이런 걸 안 하고 저희는 그냥 리드 발굴. 그러니까 생방송 토크 웨비나를 통한 리드 발굴을 보통 지금까지 이런 150개 기업들 글로벌이나 국내 기업들 대상으로 저희가 해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금까지 2천 회 정도에 저희가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고 또 지금 저 유튜브 채널은 4,600명의 구독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서 저희가 국내에서 리딩 기업이지만 이건 초기 리드 발굴에서까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초기 리드 발굴이 아니라 이 리드를 어떻게 영업기회로 창출할 것인지 또 리드를 꼭 웨비나가 아니라 다른 방법 없을까. 그 다음에 웨비나보다 10배, 20배 훨씬 더 많게 하는 오프라인 행사. 지금도 어느 어딘가에선 지금 오늘도 지금 이 시각에 10군데, 20군데에서 지금 아마 크건 작건 간에 오프라인 세미나 행사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많은 회사들이 브러셔를 만들고 있고 종이 브러셔를 지금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가성비 좋게 콘텐츠와 디지털화를 믹스해가지고 가성비가 참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오늘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AR 전공했지만 사회생활은 저도 기술 영업을 아주 진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사업한 지는 지금 16년 됐고요. 그래서 다양한 특히 이제 2년간 여기 나와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마케팅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업부랑 같이 방송이 아니라 사업부랑 같이 마케팅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도 이제 많은 걸 배웠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는 것을 이제 내년부터 공유소 시도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특히 이제 올해 작년에 많이 했던 것들은 이제 영상 제안서 영상 제안서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뭐 여기 보이는 다섯 군데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제안서는 굉장히 제 공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고 좀 더 가성비 좋게 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을 많이 고민을 했고요. 또 제가 올해 10월 달에 사전 녹화를 하면 생방송이지만 사전 녹화 오늘처럼 아까 첫 번째 시원처럼 사전 녹화를 한 것을 큐레이션 해가지고 액기스만 보여주는 것을 매일매일 제가 30개 기업이랑 같이 고성의 테크리뷰에서 매일 오후 4시에 제가 매일 했습니다. 이걸 하면서 제가 컨텐츠에 대해서 컨텐츠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컨텐츠 큐레이션이 무엇인지를 정말 뼈저리 느꼈고 컨텐츠를 어떻게 이 비즈니스에 또 실제 시장에서 원하는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때 제가 재미있는 실험을 해봤는데요. 10월 달에 10월 달에 이렇게 여기 매일 저희가 오늘같이 이런 웨비나를 했습니다. 웨비나를 했는데 처음에 웨비나의 초대장이에요. 초대장은 사실 그건 큐레이션 하기 전이기 때문에 초대의 문구가 좀 약간은 좀 뭐랄까요 구체적이지 않은 거죠. 아젠다들이. 아젠다들이 구체적이지 않게 그 행사 웨비나 행사 초대장이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이 방송을 다 끝내고 12월 달에 이거 끝내고 나서 끝내고 나니까 제가 이 개별 내용이 돼서 너무나 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11월 달에 재방송을 한 겁니다. 재방송. 재방송인데 물론 Q&A는 직접 오시지 않고 전화로 전화로 저희가 라이브 Q&A를 하고 직접 제가 이걸 보여줬는데 단 재방송을 했지만 재방송 웨비나의 안내 문구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인 아젠다가 나오는 거죠. 왜? 이것을 제가 이미 컨텐츠를 큐레이션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IT 기업보다 더 구체적이면서 또 시장 관점의 아젠다를 제가 뽑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EDM을 보내니까 사전 등록하신 분들이나 들어오신 분들이 첫 번째보다는 좀 적게 들어왔지만 굉장히 정말 이 아젠다에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댓글창에 질문의 순도라 할까요? 순도가 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통 EDM이 여러분 오프라인 행사건 웨비나건 EDM을 보낼 때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게 보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그냥 보통 그냥 B2B인데도 그 주에 안 맞는 분들도 들어오시기도 하고 바쁘다 보니까 그냥 들어오는 거죠. 일단 들어왔서 일단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뭔가 회사에서 어떤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런 바쁜 분들한테는 우리가 컨텐츠를 보낼 때 굉장히 정제되고 구체적인 걸 보내야겠다. 그래야지 어떤 실제로 이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걸 11월 달에 하면서. 자 이건 제가 그러면서 또 11월 달에 국내 이제 많은 IT 기업의 유튜브 채널을 제가 봤습니다. 보면서 한번 고객 인터뷰라든지 그 다음에 행사 행사한 것을 지금 어떻게들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시죠. 짧은 한 2분간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업하는 구조로 대출과 투자자금 관리를 은행이 함으로써 금융사고 위험이 매우 낮습니다. 일반적인 스타트업이 부담하기에는 기존 온프라메스 인프라 구성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금융업 특성상 보안과 이중화 구성에 필요한 인프라 장비를 구비해야 되지만 근데 그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그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어떤 결과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하는 부분들에 엄청난 그 시간인들이 소요가 되거든요. 지금 이제 MS SharePoint나 아니면 Teams 이런 거를 활용을 하면 얘가 여기서 더 추가된 하드웨어적인 기능들은 텔레메트리 기능들을 좀 더 추가해서 Flow Event라는 그 기능들을 추가를 했고요. 라인 레이트 암호화를 FX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고객 인터뷰에서 보면 거의 이건 모든 회사들 다 거의 똑같은데 고객 인터뷰 짧습니다. 짧고 영상미 있어요. 있는데 제가 보는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인터뷰하는 사람이 사실 그 사람의 기술이나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이 인터뷰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말하는 사람이 되게 좀 경직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만 전달되는 거예요. 정보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어떤 상세하기 위해서 BGM을 깔고 이제 그 사실 그 사람 말이랑 정말 구체적인 자료 화면은 아닌 거죠. 그냥 영상을 막 다른 영상을 틀어주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너무 오래 길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B2B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람의 향기인데 그 살아있는 사람의 향기의 냄새 그것이 잘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 좀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거의 모든 이제 거의 모든 회사들의 행사장 행사 오프라인 행사한 것에 그 컨텍스를 절반은 거의 만들지도 않고요. 그나마 이렇게 많이 만든 회사들 절반 정도 이렇게 만드는데 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그냥 뭐 빔 그거 하는 거 했는데 잘 안 보이니까 자료 화면이 이렇게 픽처에 픽처에 이렇게 두 개 픽처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우리처럼 나중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길이도 40분 굉장히 길고 저 발표한 사람이 지금 딴 데서 딴 곳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시선이 안 맞으니깐 집중도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25G 서버 서버 연결 25G를 위해서 누가 요새 광연결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 RSFPC를 하디어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있고요 우리같이 온 디벤드 보는 사람이 요새 우리가 본방사수는 안하는데 40분짜리 5개를 다 볼까 이런 의문도 많이 들었고요 협업하는 구조로 대출과 투자자금 관리 협업하는 구조로 대출 특히 여기 이 숫자가 제가 아까 가성비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업본부랑 같이 프로젝트도 하고 또 이제 점점점점 제가 하는 것들도 진하게 실제로 비즈니스랑 연관시키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가성비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제가 올해 와서 가성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저희의 액티비티를 가성비를 따져보고 시작하는데 행사에 보면요 보통 행사장에 200명이 온다고 쳤으면 오프라인에 보통 등록을 한 500명이 합니다 그리고 500명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10배수인 5천명한테 이메일을 보내건 영업이 가서 초대장을 주던 해가지고 해서 결국 우리가 컨택한 5천명 중에서 한 5%인 200명이 참석하는 거죠 그러면 95%는 우리가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써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기획을 몇 달간 해가지고 했던 그 중요한 메시지와 컨텐츠를 나머지 95%는 못 보는 거죠 물론 행사가 끝나고 나서 자료 이메일하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이 40분짜리 6개 몇 시간짜리를 보내줄 수는 있죠 근데 과연 그걸 누가 보겠습니까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그것을 저는 이런 것을 행사할 때 크게는 몇 억 적게는 1, 2천만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돈 대비 근데 우리가 커버하는 것은 5%고 95%가 커버를 못한다면 그것을 좀 어떻게 가성비를 높일 수 그럼 어떨까 하는 것을 고민을 올해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토카IT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또 웨비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영상 이런 것들을 좀 짧고 진하게 짧고 지나지만 뭔가 좀 사람의 향기가 나게 그래서 그렇게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우리가 브러셔가 있는데 브러셔가 아니라 영상 브러셔처럼 그런 걸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것들을 지금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사장에서 한 것도 저렇게 아까 같이 40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방식으로 훨씬 더 생동감 있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내년부터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하려고 하고요 한번 샘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거 뭐야? 르라 박스 저 지금 사운드 나오는 거죠? dropbox의 원사인권이 이 논간이 될 때 그의 원사인권을 통해 그 사이의 원사인권이 될 때 그의 원사인권을 더욱 높은 금요일 기업을 여기에서 원사인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dropbox를 사용할 때 지금 제가 dropbox를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저희는 굉장히 많은 액티비이션과 유사인권을 유사인권을 갖고 있고 우리가 dropbox를 사용하기 위해서 because people love dropbox and it's so easy to use the users are happy and they say hey good job IT manager that's life we have very good success in japan in conclusion you do expect us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저도 인터뷰를 하면 제가 지금 2000명 이상 인터뷰했기 때문에 기술하고 제가 영업, 그 다음에 어떤 인터뷰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의 기술적인 본질을 잘 끄집어낼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터랙티브하게 하니까 구태어 bgm 을 깔지 않고 식상한 bgm 을 깔지 않더라도 굉장히 그 이거 자체가 그 집중도를 높여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런 포맷을 앞으로 많이 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good results happen in Korea, we're back more. 하하하하하하하 오늘은 네이버. 영역들이 기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대군의 형태의 인터넷 비즈니스는 다 정해진 틈에ант Show me for the business, 그냥 맞춰 쓰는 거 보다는 하나의 팀이라고 해서 저는 GSM도 사실은 저희가 같이 하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게 된 것 같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때로는 싸우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진행합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싸우고자 하십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GPD 고소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시대에... 아까 드랍박스도 그렇고, GS네오텝 고객도 그렇고, 일단은 얼굴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정보만 전달할 거면 정보만 들을 거면 우리가 왜 들어야 됩니까? 그냥 글을 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보가 아니라 거의 감성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특히 B2B에서는 더 훨씬 더 주의를 끌게 될 것이고, 나중에 결국 여기 나온 사람이 또 만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우리가 특히 B2B 컨텐츠를 만들 때는. 이걸 세팅하는데 한 3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매니저클라우드의 공익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충격이었죠. 세상에 옛날 같았으면 아카마이 불러서 CDN 물어보고, 견적 받고, 이랬어야 될 시기가 이제 클릭 몇 번으로 끝나는 문제이니까. 이런 것들이 영업이... 베트남도 시장이 재밌어요. 세일즈 키트로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인구의 절반이 인터넷 쓰는데 그게 5천만이고. 네, 거의 1억이죠? 9천만이죠? 네, 5천만 중에 95%가 유튜브를 쓰고 있어요. 와우... 이건 아까 이제 효성인포메이션. 효성인포메이션에서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관련돼서. 제정에서도 어떤 재료가 소진된 걸 미리 알면은 원재료를 구매할 때, 적정 원재료를 구매하고 보관, 유통비용이 굉장히 최적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사실 ERP에서 재료가 관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유통했을 때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한, 정형되지 않은 데이터를 많이 관심을 하는데, 사실 ERP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정형 데이터들을 우리 충분히 이용하고 있나라는 이슈가 사실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이거는 제가 그 10월 27일 날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오라클 클라우드 관련돼 가지고 제가 고객 사례 고객 사례 제가 진행을 한 건데요 가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제가 진행을 한 겁니다 패널 토크 고객들 세 분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것을 그것을 지금 이제 진행한 것을 이제 큐레이션 해 가지고 그래서 예고편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좀 진하게 한 것들을 내년 1월 달에 사실 여기도 똑같이 오라클 행사도 마찬가지 아까 마찬가지처럼 5%가 본 거거든요 5%가 95%가 이걸 못 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가장 행사 중에 가장 키 하이라이트가 고객 사례거든요 그래서 고객 사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1월 달에 웨비나를 하는데 이미 한 거기 때문에 예고편을 굉장히 섹시하게 만들어 가지고 영화 예고편처럼 그래서 그걸로 초대장을 보내는 거죠 아젠다 세팅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한 다음에 그것을 웨비나를 하는데 오라클은 또 자체 웨비나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테어 저희 토크 화이트가 아니라 제가 오라클 아셈에 가서 직접 거기서 진행을 제가 하는 거죠 진행을 이 컨텐츠를 큐레이션을 제가 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내년도에는 물론 작은 회사들은 플랫폼이 없겠지만 큰 회사들은 또 플랫폼이 있거든요 근데 플랫폼이 있으면 뭐 합니까 중요한 건 컨텐츠거든요 컨텐츠가 단순히 정보 전달 컨텐츠가 아니라 컨텐츠에다 어떻게 감성을 넣을 것이며 어떻게 짧고 지나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저는 내년도에 굉장히 이 기업 시장에서도 커다란 경쟁력에 좌지우지할 것은 그 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토크 화이트 구독자 4,600명이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제가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처럼 이게 네이버 블로그에도요 짧고 지난 것들을 한 것을 이렇게 우리 보면 김현정 뉴스쇼처럼 실제로 인터뷰한 것 그 내용을 텍스트로 그냥 쓰는 겁니다 사실 이 텍스트도 검색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같이 하고 요건 저희가 10월달에 한 테크 리뷰부터 해서 저희가 짧고 지나기 때문에 이 테크 리뷰를 해서 팟캐스트에서 국내에서 IT 분야 팟캐스트는 저희가 1등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33위 이게 교육하고 기술이 같이 합쳐져 있는 거에 저희가 34위이면 기술 분야에서는 저희가 1등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실 게 또 내연도에 저희가 요거는 이제 내연도에 저희가 할 건데요 이름은 지금 밝혀 드릴 수 없지만 유명한 IT 기업이랑 같이 내연도에 기업을 위한 클라우드 바이블이라는 가제인데요 이런 저희가 미드 같은 거를 미드처럼 이거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을 맡고 있고요 제작을 그쪽 IT 제작사가 IT 기업에 저희 토크아이티 같이 제작을 하고 배급을 유튜브 IT 기업 토크아이티 같이 배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캐스팅 주연 배우들은 IT 기업의 전문가들 또 분야별 고객들 해가지고 이것을 내년 2월달에 저희가 영화 시사회처럼 이 미리 사전 제작된 이 어떻게 보면 드라마 어떤 비유를 드라마라 사전 제작된 어떻게 보면 웨비나죠 웨비나인데 온 디맨드 웨비나를 저희가 이걸 위한 시사회를 합니다 오프닝 전화제를 오프라인에서 하고요 이때 주연 배우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고편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한 2월부터 2개월간 매주 생방송을 하고 생방송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온 디맨드로 요새 누가 본방사수 합니까 온 디맨드로 계속해서 또 라이브캐랑 같이 해서 이것을 하는 그런 것들을 내년도에는 이런 이런 류의 어떻게 보면 단발성 오프라인과 온라인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기획을 해가지고 컨테스트를 이 컨테스트를 어떻게 보면 시즌제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 내년도에는 여러 개 만들어질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일단 설문에 그런 걸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논의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같이 인벌브되고 하는 것들은 그렇지만 여기 보시는 이게 토카이티인데요 이게 이제 sbck, sck랑 저희가 했는데 이건 지금 제가 임시로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이런 퍼블릭 토카이티도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되고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그 sck msa죠 sck의 전용 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동안 여기 김선영 부장 이런 전문가가 했던 다양한 컨테스트를 좀 이렇게 짤 방식으로 좀 이렇게 모주라 시켜서 특히 이 안에 어떤 아젠다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구체화 시켜 가지고 진짜로 필요한 사람이 보게 그래서 이것을 보려면 뭔가 또 리드가 또 발굴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 페이지가 물론 여러분들 또 각 회사마다 페이지가 있지만 홈페이지가 있지만 그 홈페이지에서는 또 다양한 걸 다루고 업데이트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토카이티에서는 앞으로 내년도에 이렇게 각 기업의 it 기업의 각 제품별 전용 페이지를 단순히 소개 페이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도와드려서 꼭 토카이티에서 방송을 하지 않더라도 토카이티를 하나의 플랫폼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지금 지금은 저희가 토카이티에 보면 지금 여기 좀 잘 나오는데 임시 페이지에서 잘 나오는데 여러분 토카이티가 지금은 그 온라인 세미나만 편성이 표가 보이는데 아시다시피 온라인 세미나보다 오프라인 행사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것들에 대한 일정 같은 것도 저희가 많이 저희가 저희 회원들한테 공유해 드리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좋은 컨테스트들 좋은 컨테스트들을 저희가 해서 아까 우리가 커버하지 못했던 95% 95%를 커버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영규님 뭐 지금 말하는 내용 영업기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렇죠. 저도 잠깐 고민했는데요 이제는 요즘 세상이 이렇게 숨긴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든지 이렇게 빨리빨리 빨리빨리 선점하고 그 컨텐츠를 저는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컨텐츠를 자꾸 만들어 나가서 공유하는 거 어디여서 저는 어차피 알려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빨리빨리 저랑 같이 공감하는 회사들이랑 같이 그것이 오프라인 액티버티건 온라인 액티버티건 간에 가성비 좋게 저희가 지금 보통 제가 여러분들 제가 인벌브되는 액티버티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저라는 것이 제가 뭐 복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만 저희가 그동안 제가 쌓은 노하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스튜디오도 있고 토크아이드라는 플랫폼도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아까 첫 번째 텐션에 봤던 마켓들처럼 저희가 내년부터는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비유하자면요 저희 토크아이티 이런 다양한 플랫폼 이런 것들을 각 IT 기업이 아주 자기 회사 것처럼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컨텐츠를 잘 만들고 어떻게 잘 웹인하려고 어떻게 행사를 하는 것들을 제가 잘 가이드해 주고 가이드해 주는 건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가이드해 줘 가지고 직접 운영하게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아주 아주 적은 돈으로 그걸 굉장히 액티브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글로벌 대기업이 자체 방송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가성비 좋게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작은 소기업이나 작은 어떤 다양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이제 제공하려고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k서 멜 brainstorm 맨내 멜리밀 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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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리